옛날 어느 숲속에 기린이 살고 있었어요. 그 기린은 높은 목과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기린은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죠. 하지만 기린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기린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는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기린은 제 집으로 가고 싶은데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저도 가봐요. 제가 숲을 잘 아니까 함께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기린과 호랑이는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린은 호랑이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는 언덕이 있었고 물가를 지나야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동물은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제 집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에 기린과 호랑이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러나 강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두 동물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기린은 저 이제 살짝 물에 발을 담그면서 걸어가면 되겠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호랑이도 그 생각이 좋아서 함께 강을 건넜어요.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햇살이 서서히 지고 밤이 되었어요. 기린과 호랑이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기린은 저는 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어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밤이라 길이 너무 어두워져서 길을 찾기 힘들어졌어요. 사자는 밤이라서 길을 찾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저희 늑대가족이 우리 집에 머물러 가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면 되죠? 라고 말했어요. 기린과 호랑이는 늑대가족의 집으로 함께 갔어요. 늑대가족은 매우 친절해서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늑대가족이 기린과 호랑이를 도와서 제 집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렇게 기린과 호랑이는 마침내 제 집에 도착했어요. 기린은 호랑이와 늑대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함께 해준 모든 동물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기린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다는 뿌듯함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린은 더욱더 많은 모험을 즐길 것이고 그 모험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